자 쭉 가보자 쥬쥬이를 찾아서 쥬쥬이? 쥬쥬이? 어쨌든 병기공장 그러니까 여기 정비장이라고 하기엔 너무 뭐가 잘 돼있는데 저기 애가 있고 일단 여기 있는 거 이거 먹자 번개 마테리알이 입수했다 오케이 살 거 좀 사고 살 거 산 다음에 회복 흐취아 아 근데 얘 솔직히 이거 판추위 너무 답답하다 하하하하 아 좀 옷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뭔가 보는데 너무 답답해 업그레이드 할 거 좀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사실 얘가 이렇게까지 이거를 쓰므로써 물공이 높다면 얘를 좀 그냥 법사 쪽으로 맞춰줘도 마공 쪽으로 맞춰줘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요거 사기 퇴산 이거 먼저 좀 어떻게 좀 획득한 다음에 부메랑으로 넘어가는 방안을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단은 업그레이드 할 거 좀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최대 MP 올리고 MP 올리고 다 올려 끝까지 오케이 금강봉 쭉 올리고 요거 먼저 올리자 요거 지금 당장에는 이거 먼저 쓰니까 새로운 코어 오픈 보자 음 근데 SP가 부족하네 그러면 넘어가자 얘가 아이템 달인 오토케알 차크라 기도 선제공격 도발 아이템 달인 말고 뭐 줄만한 거 없을라나 이걸 줄까 HP 얘가 탱킹도 좀 해주면 좋으니까 도발 쓰므로써 이거 주고 냉기 회피 회복 내성 번개 간파 음 속성 냉기 말고 화염 끼고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가자 잘 되련지 모르겠다 흐흐흐흐 아니 이 친구 좀 나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 좀 조종하기가 좀 흐흐흐흐 어렵다고 느껴지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되겠지 어 잡혔다 해보고 아 한 자 can 해줘 MitsubLink 흐흐흐흐흐흐흐 신라 경비대장의 이름 팔고있어 루파우스 또 누구야 오 야 도와주러 đi 빨리 빨리 그냥 신라 애들 이름 되면서 시간 끌고 있는 거지 아니 겁나 나루토 같아 하는 짓거리가 하는 말이 나 아이씨 진짜 개 답답하네 아니 어그로를 얘가 끈다고 하니까 진짜 지가 나서고 난리야 뭐야 어디갔어 이것 또 뭐야 갈수록 자기소개하는 방법이 점점 화려해지는데 진짜 근데 판초 위에 벗었어 좀 벗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아 얘가 이렇게 생겼구나 드디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이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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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원바람 오 뭐야 잠깐만 뭔가 큰거 온다 큰거 온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으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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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빼 빼 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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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아픈데 잠깐만 잠깐만 오 간파 먼저 간파 먼저 기간 피드 신라병기 개발 부문에 제조한 대형 다각병기 대량의 미사일을 탑재했으며 메인 필러의 침판자를 공격한다 머리 부분은 물리공격이 꼬리 부분은 뇌속성 공격이 유효하다 뇌속성 공격으로 버스 게이지를 채우기 쉽다 나 벙게 없는 없는거 같은데 잠깐만 나 벙게 있니 아파 아ape 아 아파 으오 잠깐만 그러면 요거를 일단 뇌로 바꾸고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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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벙개있니? 아 썬더있다 썬더있다 오케이 좋아좋아좋아 꼬리 짜자자자 여기다가 썬더 꼬리 end 차차차차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그담에 잠깐만어 어 어 어 한 번 더아 그리고 얘는 우타이에투지 잠깐만 기도 차크라 기도 기도 쓰자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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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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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차 흐차차차차차차차 썬더 한 번 더 꼬리 꼬리 차차차차차 요거 꼬리 부서졌나 어 부서졌다 부서졌다 어 얘 뺀다 뺀다 헤헤 굿 그러니까 이걸로 끝은 아니겠지 자 회복 한 번 하고 으으 나왔다 나왔다 헥 저 밖에 있는데 저 잠깐만 저거 어떻게 때려 머리 부분에 물리공격 이래잖아 그 그 나 지금 물공격이 안 닿는데 오오오오 뭐 날라오나 뭐 날라오나 오 엄마야 어 아파 아파 어이구 아파 Era 기도 날려 야 문제는 물공이 안된다 이거 한번 뇌 그 전기로 바꾸니까 공격이 안들어가는데 으 frog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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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데 나 잠깐 빼야데 KR 어 야 잠깐만 나 그게 없구나 하이포션 요기서 이걸로 잠깐만 꼬리 오케이 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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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버스트 좋아 버스트 좋아 원무 찌르기 머리 그리고 리미트 머리 어 잠깐만 이거 마무리 아이고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요 잠깐만 어 여전히 기본 개념은 똑같은 것 같긴 한데 하이포션 으으으하 우아아하 아 죽었다 아이고 아이고 아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꼬리 일단 한번 살려 아이고 라무 소환 우리 현자 아저씨 소환시키고 아이고 나도 죽었다 어디갔어 잠깐만 어 메가 포션으로 나 피 한번 채우고 그냥 좀 살짝 대기 대기 어디야 여기 있다 아 썬더랜스 머리 아이고 아이고 아악 스핀 머리 쪽에다가 던져 아이고 어 찜찜찜찜찜찜찜 우아 오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없애버려 우리 아저씨 오빠 쓰러트렸다 오 나이스 역시 우리 할아버지 짱짱 와 진짜 힘들었다 시노비라고 하기에는 너무 요란하게 싸우긴 했는데 아이디카드 오케이 이것도 받고 좋아 오케이 일단 잠입해야겠네 7번가를 통째로 날려버릴 작정이라는 소문도 있다 끔찍하다 끔찍해 야 저거 진짜 오래된건데 부르면서 개짜네 풍파에도 알려줘 바로 여고로 갑시다 야하 그치 하는 행동이 거의 나루토야 행동이 완전히 이렇게 7번가로 돌아왔는데 어 경비병들이다 어 이거 왜 무슨일이야 분파 애들 찾으러 아닌데 거기 여기 아지트인데 애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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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역으로 가는 게 제일 낫지 아 음 어 여기서 요거를! 하고 갈까? 근데 너무 오래걸릴 것 같아 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сим 빨리 그냥 갑시다 그냥 가자 치료를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쪽쪽 역쪽으로 가면 그게 있으니까 의자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회복합시다 좀 뭐 물건 살 건 좀 사볼까 셀 아이템 살만하게 뭐가 있을까 마테리아 이건 다 있는 거고 바이 아이템 뭘 써볼까 근데 세일 안 하니까 굳이 안 사도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바로 역으로 달립시다 역으로 달리자 여긴 아직 무너지기 직전이라서 다행이긴 한데 아우 여기 이렇게 활기찬 거리가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게 참 다시 생각해도 마음 아프다 로체가 저쪽에 계속 있는 것도 참 신기하네 생각도 못 했어 지금 경계태세 강화 돼가지고 얘네가 잠입도 잘 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여기도 뭐 별거 없고 여기 그거 없나? 역쪽에 그게 없었나? 자리에 앉을만한 데가? 에헤이 이럴 거면은 휴식포인트 같은데 한 군데 들렀다 올걸 진짜 없었나? 그냥 한번 바로 타볼까? 그냥 바로 타보자 뭐 뭔 일 있겠어? 근데 이러다가 큰일 나고 남은 볼일 남은 볼일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그거 보드게임하는 거 말고 없는데 지금 당장은 잠깐만 한번 한번 맵을 한번 보자 진짜 뭐 없는 것 같긴 한데 음 없는 것 같다 그냥 바로 시작합시다 예 가자 그럼 가볼까 열차를 기다립시다 열차가 들어옵니다 아 열차 운행 편수 제한 중 난리 났다 난리 났어 5번간은 가진 않고 어 애들 다행히 잘 도망쳤다 오케이 여기 무조건 타야되네 무조건 타야돼 밀고 들어가 어수선해서 미안해 아니야 미안해하지마 일단 얼른 타자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저거는 아이고 좁다 좁아 아 멀미한다봐 너 멀미한다 멀미한다봐 아 그래도 스윗하게 감싸는 것 봐 누가 다가오지 못하게 멜피 멜피? 아 여동생이구나 같이 제자로 들어갔고 재능이 더 있었다 멀미한다봐 아 멀미한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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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은 없겠네 시원히 못하자 2 4 스파트 2 고집 좀 부리지마 음 페이제트 4 타악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이거 봤던 영상이구나 이거 메인스토리에서 무너뜨리기 직전 그 영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네 맞네 그때 그 영상이네 근데 저런 발전을 위하는 유날루다 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발전인거지 크 얘네들 빌딩 안으로 돌아왔네 오어 오오오오 야 조심조심 해야지 음 음 기자는 내 초차야지 자 빨리 타자 디딕 디딕 얼른 올라타 엘리베이터 타고 또 멀미하는거 아니야? 지하라고 했잖아 지하로 내려가야지 어 어 스칼릿이다 근데 저렇게 있고 있으면 의심하지 않나 보통 어 의심도 안하네 음 음 음 음 음 음 좀 적어도 들어가려면 좀 변장하고 들어가지 일부 들은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지금 음 제 발끈하지 마라 제발 진 음 발끈하지마 제발 참아 참아 너희들 너희들 떠보는거잖아 떠보는거잖아 지금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흠 흠 웃음 어우 발끈할까봐 겁났네 쓴가 아씨 맞아 떠보는거였었잖아 맞아 어 못들어갔다 아 아 아 알고 들여보내준거야 그러면 자 쟤도 참 대단한 놈이다 아 얘야말로 진짜 분하겠다 아 그렇네 스칼렛이 얘 목표네 진짜 그 목표겠네 아 으 으 너희들, 뭐하고 싶어? 선배님... 죄송합니다. 괜찮아. 너희도 똑같아. 너희도 똑같아. 기계는 차야지, 작동되지. 일단 저쪽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저쪽으로 들어가긴 해야겠다. 일단 회복 한번 하고, 아, 잠깐만. 이거 살 거... 살 게 없네? 코딕. 지금 내가 끼고 있는 게 뭐지? 시노비의 팔찌, 38x38. 니들, 가드. 그냥 이대로 냅둬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귀신의 팔찌. 요걸로 한번 바꿔볼까? 요거... 얘한테 주고. 그 다음에... MP, 요거 주고. 이거... 무기를... 저거를... 해냈으니까. 요거... 에이... 에이... 물... 마딜이 더 높은 거. 이걸로 바꿔봅시다. 부메랑. 마딜이 더 높은 거. 마공 올려주고. 이거... 마법 소비량 낮춰주고. 소논. 얘는 저거 그대로 쓰고. 그럼 보자. 아... 화염. 회복. 간파. 간파를 지금... 굳이 꼭 써야 할까? 음... 아니야. 혹시 모르는... 간파는 혹시 모르니까 계속 들고 있고. 아니면... 간파를 얘한테 넘길까? 그럼 간파를 얘한테 넘기자. 간파를 얘한테 넘기고. 남은 공간에다가는... 지금... 화염. 번개 있으니까. 냉기 넣고. 바람 넣고. 이렇게 하면 될라나? 엔피즌과 매지컬 이런 것도 있으면 좋긴 한데. 지금 당장은 더... 꽂을 수가 없으니까. 약간... 그냥 이 상태로 계속... 해야겠다? 으챠! 애가 활기차서 좋은데. 너무 나루토 같아서 싫어. 진짜 답답해 뭔가. 캐릭터가. 너무 철없어 애가. 일단 차근차근. 조사해봅시다. 여기 안에 뭐가 있을까? 여기 안에 못 들어가네? 이쪽으로 돌아서... 나중에 결국에는 저기 안으로 들어가야되나 보다. 하이프션. 아... 여기 실험실인데. 하... 잠깐만.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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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이따가 진행하면 안되겠니? 나 번개로 바꾸고 싶은데? 속성을? 그러게? 넌. 나이가 치고. 내가 아버지와는 다르지만. 그가 이상해서... 그가 하나vari니? 그가 한 번 더 내려가는지? 아... 왜 이렇게 하냐. 너가 어떻게 하냐. 아 아 번개의 속성으로 바꾸고 싶었는데 스칼렛 홀로그램 아 못 바꾼다 으악 정신차려 정신차려 잠깐만 이거를 뇌로 바꾸고 잠깐 빠지고 그 다음에 잠깐만 썬더 잠깐만 아이 저기 조그만 애들 먼저 없애자 그 다음에 조그만 애들 먼저 여기서 여기서 어빌리티 요거 오케이 컷 다음 테스트 얼마나 더 밀려고 아 이것을 바꾸고 싶은데 차차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차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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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왜 왜 왜 으아 아 좀 일어나봐 일어나봐 이씨 이씨 번개 함께 한 번 하나 쏘고 하나 쏘고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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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긁어버려 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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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앞으로 계속 가라고? 아 이왕 걸릴거였으면 진짜 차라리 엘리베이터 안에서 잡아도 됐었는데 차라리 진짜 엘리베이터 안에서 잡을걸 저기 앞으로 좀 가는건가? 잠깐만 잠깐만 여기 파밍 좀만 더 하고 어 다 얻었나? 여기 마지막 하나 오케이 마지막 하나 됐스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요거랑 번개랑 바꾸면 되겠다 호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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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떨궈주고 이렇게 손온도 올라오고 이쯤이면 계속 진행하면 되겠다 잠깐만 요거 말고 매지컬 일단 이거 한번 써보자 음 스칼렛 아 요 상황에서 아 시발 고용 하 야채란 목적 요 하 자 네 아 아 아 아 아 이거 동시에 이거 얘네 쟤네도 지켜보고 있었구나 아아 아아 이게 동시에 이런, 동시다발 쪽으로 이렇게 제가 저렇게 움직이고 있을 줄은 몰랐네 마테리아 개발하는 것 때문에 꽤 바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클라우드에 걔네들 진입했을 때도 아직 안 무너뜨리... 안... 그 시점이 좀 달라서 그런가? 안 무너뜨릴 때여서 그런가? 지금? 어어 어 번개로 괜히 바꿨다 풍림화산 쫏 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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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계 회우리바람 쫙쫙쫙쫙쫙쫙 컷 저 장치가 무슨 장치일까? 저거 갑자기 근데... 확 움직여서 완전 난리날 것 같은 기분은 뭐지? 흐흐흐흐 여기도 하고 이쪽으로 오른쪽 먼저 건너가자 음... 여기서 마테리아를 만든다 이거 뭐 챙길게 있어? 이걸 작동시키면은 마테리아를 만드나? 마방에너지 충전개시 방어책을 펼친다 자 이런식으로 만든다고? 어어 이렇게 해서 막 저렇게 해서 금방 만들어지네? 되게? 이건 뭐지? 시노비 슛? 한번 봐야겠다 시노비 슛 특별한 영계 공격을 사용할 수 있다 저걸 쓸까? 요거 한번 써보자 잠깐만 내가 무기를 바꿨나? 내가 무기를 안 바꿨었네? 흐하하하하 이렇게 요거랑 바꾸고 흐흐흐 안 바꾸고 있었어 흐하하하 이렇게 이름은 됐으 요기 또 하나 만들어졌다 요것도 챙겨주고 기술 달인 저쪽에는 뭐 만들어진게 있으려나? 저쪽도 한번 확인해야겠다 요거 하나 챙겼었던거고 요게 요기 하나 더 있다 가드 강화 오케 요런거 챙기고 건너가자 접근 가능한 플로우는 없다 다른 출구? 다른 출구가 어디 있지? 저기? 저거를 타라는 얘기가 뜨는데 저거 근데 저쪽으로 어떻게 건너가지? 그러면? 오케 건너갔다 아 이렇게 오케오케오케오케 올라가 올라가 아 이렇게 오케오케 도대체 마테리아 냄새는 뭘까? 마왕 냄새 아니야? 그러면? 흐흐흐흐 리본 한개를 입수했다 자 여기로 건너갈 길은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오이짜 오이짜 오케 요기 열리고 이쪽으로 나온 다음에 상자 한번 열 고 마상의 팔찌 마상의 팔찌 잠깐만 그러면 리본 상자 음 음 음 얘한테 이걸 주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회복 어... 가드 강화 가드 강화 주자 오케이 가자 어!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번개 말고 화염으로 바꿔주고 2점에서 저장 한번 하고 싸우자 엄마야 염 엄마야 피가 너무 많이 달았는데 어! 죽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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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죽겄는데? 치료 터터터터터터터터 σεil 와na 뱀 뱀잼 오케이 연계하니까 좋네 저쪽으로 건너가야될거 같은데 이쪽에 뭐 더 챙길건 없고 오케이 올라갔는데 애들 레버패스니깐 무기 업그레 시켜봅시다 얘를 지금 법사쪽으로 키우고 있으니깐 마테리아 슬롯 확장 확장시켜주고 끝이네 근데 생각하니깐 저걸 연결시켜도 내가 연결할만한 그 연결할만한게 없는데 요거 하고 얘는 얘도 슬롯 확장 연결말고 그냥 없나? 그냥 그냥은 없구나 물공 물공 마공 가드 가드 마테리아 확장 아 연결 굳이 해야되나 지금 연결할만한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냥 물공으로 올리자 그러면 오케이 가자 이쪽으로 건너가고 이쪽으로 그담에 여기에 챙길건 없고 호잇! 호이차! 호이차! 어! 여기 뭐 내려왔다 호이차! 저거 좀 뭔가 무섭게 생겼는데? 번개 번개 차차차! 매직 아니다 어빌리티 이거 와 이씨! 잠깐만 썬더 우와 우와 오 안돼 얍 야 쟤 너 벌써 쓰러지면 어떡하냐 어이구 야 다시 살아나봐 아직 시작도 안했어 오호 잠깐만 KR 손온 피 채워주고 어휴 오 장갑 폐제 장갑 폐제 전투원 버스트 매직 파이어 불에 타올라라 아우씨 쟤 약점이 없었던 없었나? 쟤 티라만 해주고 실험을 해주고 이걸 나가자 오 뭐야? 헤에에에에에에에e 너무 거대한데? 로봇이? 마인봉 마인봉이라고 하면은 왠지 아 그렇네 이거 좀 마법 쪽이네 얘한테 퍼 마법을 얘한테 넣습니까? 마공 사석성 공격 5% 증가 5% 증가 얘한테 넘기고 공격을 그게 나한테 더 편할라나? 근데 내가 얘를 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AP를 내가 많이 모으질 못하는데 굳이 내가 얘한테 마법을 시키는게 좋을까? 그냥 이대로 하자 이대로 하는게 좋을 것 같긴 하다 이대로 하는게 좋겠다 하다가 나중에 봐서 어 아까전에 어 이거 여긴 또 좀 다르네 마테리아 다시 한번 작동시키면 또 좋은거 주나? 좋은거 주나 오케이 저기도 오픈 비밀의 방 숨겨진 방 숨겨진 방 일단 저쪽으로 들어가는게 맞긴 하고 어 맞긴 하네 들어가자 그러면 저장 한번 하고 오케이 숨긴 방 아주 열심히 채팅 치고요 인증 클리어 대상 한명 게이트로 이동해달라 트레이닝룸 접속 아 트레이닝 오케이 한번 해볼까 HP 연계 HP 부스트 한번 해볼까 어떤지 한번 봐야겠다 시간을 최대한 많이 부숴라 어디로 가야돼 어디에요 잠깐만 요거를 회오리 바람 오케이 날려버리고 빰 빰 빰 탁 탁 탁 탁 탁 풍림화산 오케이 컷 가상 뱀 지금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 잠깐 으아 샷샷샷샷 샷 숭리바산 셜 오케이 페오리바람 어이구 잠깐만 페오리바람 아이고 아우 2만점도 못찍었네 이씨 에이 2만점은 찍을줄 알았는데 에헤이 아까비 오케이 두개는 찍었으니까 진행해도 될거 같긴 한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되냐 어 여기 마테리아 하나있다 이거 어떻게 열지 헉 여기 네 가지가 있는데 어 잠깐만 아 요거 요거에 따라서 저게 얻어지는건가 아아 그런가보네 그냥 가자 모르겠다 어 어디로 가야돼 이쪽이 아니구나 이걸 다시 타고 넘어가야돼 넘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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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하 13층 아이체 아이체 저것들은 좀 빡센데 공중나는거 그거는 아이체 여기다 아이체 아이체 아발란치 아이체 아발란치 아발란치 우타이 기름 관계다 우리의 어이체 아이체 아이체 부의 분배라는 애초에 우리와는 보고 있는 아 그럼 많은 면에서는 우타이랑 아발란치랑 뭔가 차이가 뭐가 많구나 관점이 뭐가 잊혀지지 않아 여기 말고 여기는 아 여기는 그냥 이게 끝인가 끝이구나 또 따로 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 저쪽을 건너가야 되나 이쪽을 건너가 보자 이쪽으로 자 개발 플로우 건너왔다 어 하나 살아난다 오 멀다 괜찮아 나도 모르겠어 유피야 진정 일단 하나 먹어 먹고 힘내봐 근데 흐흐흐흐 든든 굿밥스 나머지 다 먹네 어어어 저거 타고 넘어가자고 저거 타고 어떻게 넘어갈까 오케이 쭉 오케이 치고 내려오면은 내가 요거 타고 건너가고 호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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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차 호이차 오케이 여기 안으로 애들 안녕 으악 으악 차차차차차차 차아 10군 후훗 여긴 별거없고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여기는 별거없고 여긴 별거없고 여긴 별거없고 아직까지는 저장 아 왠지 뭐가 튀어나올 것 같다 딱 이 타이밍에 너무 좋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